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8일 현안 질의를 갖고 교권 보호 문제를 논의합니다. 이 자리에서 여야는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을 점검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. 현안 질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합니다. 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사 사망 사건이 벌어진 서희 초등학교 교장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